자 국가적 7급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적 7급은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고요 문제는 25문제고 난이도는 중 정도 됩니다 중하 정도 될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물론 문제 순서는 막 뒤죽박죽입니다 뭐 목차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막 뒤죽박죽이긴 한데 문제의 특징을 좀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가적 7급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중요 판례가 많이 나왔다는 거고 중요 판례에다가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구석 판례가 없어요 구석 판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이론이 거의 없긴 한데 요게 약간 조금 스타일이 요거랑 요거랑 이제 좀 합쳐놔가지고 요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난이도는 중하 요정도 될 겁니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근데 문제 좀 길어요 전반적으로 문제 좀 길어 가지고 시간 압박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각론에 재산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할 거니까 자 1번은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1번은 결과적 가중범이고 특히 요거는 요걸 낸 거에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이제 요게 흡수되느냐 아니면 상경이 되느냐를 가지고 답을 냈습니다 그게 1번인데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은 틀린 부분이 아예 너무 눈에 띄어요 차라리 이게 흡수된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헷갈렸을 건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충원한 결과를 발생하기 위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은 실체적 경험이 아니라 상상적 경험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고 이건 보통 이제 현주관정 방아치사죄랑 아니면 강도살인죄랑 붙였을 때 보통 이렇게 나오죠 존속살인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현주관정 방아치사죄랑 이제 살인죄랑 붙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체적 경험관계가 어차피 틀려요 근데 1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틀리게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실체적 경험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흡수 아니면 상경이거든 그래서 1번은 그냥 틀렸습니다 이건 자 2번 2번은 강간치상체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강간이 미수에 그쳐서 상관없습니다 기본 범죄가 미수여도 중앙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 처리를 하고요 근데 어차피 문제풀 때 1번이 틀렸기 때문에 2, 3, 4는 별로 들여다보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려가지고 3번 이 판례도 옛날 판례입니다 80년대 판례인데 가위 주먹으로 애의 얼굴과 가슴을 소없이 때렸다 머리채 휘어잡아서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겠다 두개골 결손, 뇌의 경막과 출혈 얘기하는 가능성이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너무하지 지금 두개골이 깨졌는데 4번은 어떨까요 4번은 이게 결과적 가중범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깊게 보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주저앉았다 그런데 특수체질자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는 혹시 몰라도 예견 가능성까지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매의 경험이 협착 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다 이건 사망까지는 책임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긴 힘들고요 폭행은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그나마 좀 이론 같은 거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되게 괜찮은 문제인 게 여러분이 교사범하고 종범이 나오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공범이잖아요 그럼 공범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정범의 성립 단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성력 해당성, 위법성까지는 갖추는 게 제한적 종속 형식이다 이걸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을 보시면 1번은 되게 쉽게 맞습니다 교사 행위라는 건 우리가 정범의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거죠 수단의 제한이 없지만 문제는 부작위는 안 됩니다 부작위나 과실을 빼고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어요 틀린 건 2번인데 2번은 되게 이상한 질문입니다 교사범을 성립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고 구성력 해당성, 위법성까지 갖춰야 되지 왜? 공범이 정범에 종속하니까 그래서 이는 공범의 종속 속에 연유하는 것이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이 왜 틀렸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정범의 범죄가 인정이 되는 게 전제 요건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정범이 구성력 해당성, 위법성까지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 종속 형식이면 책임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력 해당성, 위법성 갖추는 게 뭐 때문이다? 공범의 종속성 때문이다 만약에 독립성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범이 범죄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범이 독립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도 이제 방조범에서 자주 나온 판례인데 정범이 실행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우에도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종범이 될 수 있고요 누군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고 4번 종범에 대한 선거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을 할 수 없다 이 판례를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형법 31조 2학에서는 종범의 형은 감경한다고 써 있어요 감경해도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범에 대한 선거형이 정범보다 셰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정범의 정한 형에서 감경하는 거지 법정형에서 감경하라는 얘기 실제 선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게 아닙니다 이거 2015년도 판례입니다 그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는 여차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번이 안 보이면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틀릴 수도 있고 3번은 딱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인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1번은 틀렸습니다 이게 인정 안 되면 반대 차선에 누운 사람이 역과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2번은 이건 김밥 콜라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판례인 거죠 이것도 실제 판례가 있어요 이거 82년도 판례인데 자상이잖아요 칼로 찔렀으니까 한 달 지난 후에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 죽을 수 있지 의사의 수술 지연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판국에 3번에 보시면 장파열이다 복막염이다 그래서 의사의 수술 지연 들어가도 인과관계 인정되잖아요 1, 2, 3번은 다 틀렸고 4번 평소 고혈압 증세 A가 가괴 폭행으로 땅밭에 넘어져서 자극 때문에 뇌출혈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예견 가능성까지 인정시켰어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됐던 사안입니다 앞에 보셨던 1번의 3번 판례와 좀 다르죠 1번의 3번 판례하고 3번의 3번 판례하고는 좀 다른 판례입니다 3번은 인과관계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1, 2, 3번까지 보면 얘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4번도 쉬운 문제입니다 4번의 집행유예 문제인데 집행유예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 4개가 다 있습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게 나왔기 때문에 1번을 보시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사고를 쳤어요 근데 재판 중에 집행유예 실효, 취소, 유예기간 경과하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죄에 대해서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죠 근데 사고 치면 안 되는 거고 2번은 하나의 판결인데 징역행위 2개래요 이게 뭘까 37조 후단의 경합범입니다 37조 후단은 제가 2개잖아요 그럼 징역을 따로따로 드릴 수 있지 그럼 따로 하나는 집행유예고 하나는 실형해도 되겠네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가 실효, 취소되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 경과하면 선고유예 결격사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정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렸어 해당할 수도 있다가 맞는 표현이야 이제 왜지? 집행유예가 징역금고형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낸 선택지입니다 이 3번 선택지는 진짜 잘 맞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정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그러면 분명히 이의제기 들어올 거야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징역형에 대해서 했으면 맞는데 벌금형은 판례는 없지만 판례는 없지만 벌금형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지문은 굉장히 잘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의제기가 0%가 되지 할 수가 없죠 이의제기를 4번의 3번 선택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 이거 잘 보셔야 돼 판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4번 집행유람에 있어서 기관의 시기는 집행유예 선관 판결 확장은 당연한 얘기죠 이걸 따로 잡을 수 없다라는 거고 5번 문제 5번 문제는 형법의 적용법이 문제고요 이건 난이도가 거의 최하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번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위조사문서 행사해봤자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속인주의도 안 되고 속지주의도 안 돼요 속지주의 원칙도 안 되고 속인주의도 안 되고 그러면 국가보호주의, 국민보호주의인데 사문서라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조의 직접적 침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됩니다 2번은 중국,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이잖아요 이거 사인장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직접 침해도 아니고 3번 대한민국 영사관이면 중국당입니다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영사관에서 타인명이 여권 발급 신청서 사무소네요 안 돼요 그럼 4번밖에 안 됩니다 왜? 그냥 우리나라 돈입니다 통화는 형법 제5조 제4호에 있습니다 내외 국통유문인 해가지고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해도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6번 문제 6번 문제는 착오 문제입니다 이 착오 문제인데 난이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1번 같은 거 보면 이거는 무슨 착오입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데 빗나갔죠? 사람이 끼어들었으니까 구체적 보합설이면 1번이 틀렸어요 구체적 보합설은 방법의 착오에서는 고의 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 사실의 과실 인식 사실의 미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법정적 구체적 보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구체적 보합설에 따르면 법정적 보합설에 따르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네요 2번은 조카 업고 있는 형수에다가 봉둥이 내리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지 근데 이게 법정적 보합설이잖아요 그럼 신경 쓸 게 없어요 법정적 보합설이면 구체적 사실에 착오기만 하면 고의가 다 전용되기 때문에 3번은 옆집에다가 숙룡 그릇에다가 탄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사랑 농약을 탔더니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든 숙룡 그릇이 빗나간 사건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4번은 너무 쉽게 틀려놨어요 4번은 이거 농구화 신고 걷어차가지고 죽은 줄 알고 묻은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그 상해를 상해의사로 폭행하는 사건이 무슨 죄야 일단 시작이 상해죁니다 왜냐하면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가하기만 하면 상해의 고의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상해죄로 스타트를 했는데 죽일 때는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된 사안이지 개괄적 고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진짜 나오만한 판례는 다 나왔어 지금 나는 이번 문제가 되게 좋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한두 개는 꼭 틀려요 다 막기가 생각보다 힘들어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실수가 아니라 놓치는 게 있어 지금 그래서 그걸 주의를 잘 하셔야 돼요 뭘 틀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6번은 그렇고 7번 7번은 맞추라고 낸 겁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이거는 진도별로 하나씩 다 낸 것 같아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조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번 보면 1번은 판례잖아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냐는 행위 수단 방문 상당성 모두 필요해요 첫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정당에는 첫 번째가 목적의 정당성이야 동기의 목적의 정당성 1번은 맞는 거래요 2번은 그 불쌍한 친구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과잉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죠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성이 없어요 상당성이 없어요 상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성은 판례가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상당성을 겨려한 행위다 즉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라고 본 판례이기 때문에 다수견에 가해 현재성 인정을 과잉방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정당방위 인정 X 사안이고 3번은 적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그냥 미성방송 수신해서 잘라버린 그 사안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또 뭐 있어도 해야 돼요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해서 침해된 이익보다 우월해야 되지 긴급 피난은 정대정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4번 타인을 위한 법이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이니까 정답 2번 8번 문제 몰수 몰수는 늘 나옵니다 이거 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규정하고 그 다음에 리딩 판례 판례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8번 문제 보시면 몰수 48조 1항 1번 네 아주 당연히 맞는 겁니다 이건 어디 있어요 조문에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잖아요 그럼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 후에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하면서 취득했다 그럼 몰수할 수 있는 거고 자 2번 판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번 판례는 2006년도 판례인데 가끔씩 나와요 사행성 게임기 있잖아요 사행성 게임기는 거기 첫 줄에 보시면 기판과 본체가 붙어야 돼요 기판 따로 본체 따로면 내가 키보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이스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판과 본체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근데 게임기가 적법하게 등급 심사를 바나도 본체가 직접 범죄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까 아니요 전체 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범죄에 쓴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이 틀린 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3, 4번이 동그라미가 근무할 수 있어요 왜 3번 같은 거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수표 그건데 외국한 관련된 건데 체포될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자기압수표가 장차라는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지금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물건이 아니야 앞으로 있을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행위에 제공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압수된 후 환부가 됐던 말도 상관없어요 몰수하는 건 그래서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몰수하고 압수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한 압수 절차가 아니어도 몰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몰수는 이익박탈적 성격을 가진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을 몰라도 나머지가 동그라미 쉽게 나와요 9번 기대 가능성 이것도 너무 간단한 문제야 기대 가능성 문제 1번 보시면 스스로가 아니라 우연한 게죠 이건 괜찮지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지 누구나 베낄 거니까 2번이 기대 가능성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주종관계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공연 이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즉 기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3번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건 이게 아닐 겁니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건 미법성의 인식이겠지 이거는 평균인 기준설이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4번은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지 7급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쉽기는 한데 문제가 굉장히 깔끔해 그러니까 좀 눈에 딱딱 들어와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문제이긴 한데 약간 좀 쉽긴 쉬워요 자 10번 10번도 이론이 좀 섞여 있습니다 10번도 지금 보시면 내용 자체가 지금 이거저거 섞여 있잖아요 1번은 제한종속형식이고 2번은 몇 조야? 11조고 3번은 10조 1항이고 4번은 34조 1항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다 섞여있어 총론은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건데 1번을 보세요 이거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의뢰 행위가 범죄 구성형인데 위법하지 않대 아 그러면은 공범이 안됩니다 왜요? 위법성까지 갖춰야 돼요 여기 무슨 형식 취하라고 돼 있어요 제한종속형식 취하면 위법성까지 갖춰야 되잖아요 못 거쳤으면 종범이고 교사범이고 못해 그러니까 1번은 맞네 자 2번은 언제 형 면제해줬어? 청각민 언어장애인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필요적 감경이죠 2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맞는 게 1번이라서 그래서 시간 세이브가 난이도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어요 3번은 10조 1항은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거지 보안처분이나 치료감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정신병원에 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4번은 위법하지 않대 그럼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하면 뭐가 가능합니까? 간접정변이 가능하죠 틀린 거는 2, 3, 4 맞는 건 1번 더 감사하고는 박스형이 죄다 개수가 아니야 박스형이 죄수가 아니야 너무 친절하지 않소 11번은 명예의 손체입니다 명예의 손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판례들도 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이에요 1번 뭐 기억을 보시면 정부의 업무성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을 한 발언인데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정부 욕하게 되면 그 안에 공직자들이 욕을 먹겠지 근데 그 발언 내용이 여길 잘 보셔야 돼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거나 심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공직자를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의 손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정부를 욕한다고 해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의 손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벌써 답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럼 ㄴ이 맞으면 그냥 1번이에요 근데 ㄴ은 맞아요 왜?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판례긴 한데 남편의 친구한테 보면 동네방네 떠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떠든답니다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에요 그럼 ㄷ은 어디가 틀렸어요?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라고 해서 명예의 손재가 안 됩니까? 아니요 구체적 사실에 적시해서 퍼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연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ㄷ 판례가 2020년도 판례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나온 판례예요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나마 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ㄹ은 구체적 사실에 적시가 아닙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그 있잖아요 학교폭력법 접촉금지 글 주먹모양 그림마색이 뭔지 아시지 주먹 3개 이렇게 딱 카카오톡 2분티컴 보면 그렇게 3개 있잖아 그거 딱 해놓고 접촉금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뭔 사실을 적시했지?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왕 ㄴ입니다 12번 12번은 오른 건데 1번이 보자마자 틀렸고요 왜냐하면 한두 시간 후에 화분에 놓고 가면 전자파를 받아서 화분이 자라날지 몰라도 이건 뭐는 안 돼요? 절도죄의 불법 영도에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불법 영도의사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소유를 배제하고 내가 먹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불법 영도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12번에 있는 판례들도 되게 중요해요 12번이 불법 영도의사 사안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요 직불카드를 훔친 것처럼 보이는데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돌려줬다고 돼 있지 그럼 직불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 영도의사안 없습니다 카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예금 통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금 통장으로 하면 똥장이 돼버리니까 통장이 똥장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같이 콕 떨어지니까 그럼 절도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얘는 카드 쓰고 돌려주면 카드가 하락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안 돼요 근데 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직불카드를 이용해서 피해자 예금계좌에서 자기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죠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번도 틀렸네 3번 비자금 이 횡령죄에서 비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 또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비자금 법인의 목적이 아니라 자금 어이구야 자금을 빼내서 착폭할 목적이 명백하대 그럼 이 조상행위 자체가 뭐가 됩니까? 횡령행위가 되죠 불법 영등의 사례가 아닌 횡령행위 정답 4번이네 회사에 대해서 자기 돈 가지고 있는데 받아오면 횡령죄 불법 영등의 사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었으니까 근데 판례들이 진짜 중요한 판례만 다 나왔어 나도 최근에 이런 시험은 되게 오랜만에 봐요 왜냐면 최근에 경찰 시험이 있었지 법원직 시험이 있었지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최신의 좋은 판례들만 낸 문제는 한 근 3년만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맞느냐 뭐 그건 아닌데 한두 개 틀리면 내가 볼 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섯 개 이상 틀리기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13번도 봅시다 13번은 사기죄인데 사기죄 리딩 케이스 다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농민이 농지 보존 부담금 면제 받아봤자 사기죄가 안 됩니다 사기죄는 개인적 법에 대한 죄죠 국가를 상대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비슷한 사안이 정유회사 사기친 사건이 있는데 정유회사는 사기가 되지만 면세 된 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지 숨기고 팔아도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선거 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인데 허위를 기재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의 선거비용 보존청구서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기죄가 아니라 한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사기죄 이득액은 전체로 치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됨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 제출했다 대출받았다 사기장 성립하고요 사기의 편취액은 대출받은 건 전체 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 4번 14번의 수례죄입니다 수례죄 사항도 보시면 1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약속하고 약속만 했어요 돈은 퇴직하고 받았습니다 퇴직하고 받았으면 뇌물 약속하고 뇌물수수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뇌물을 수수한 건 공무원 아닐 때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뇌물 약속죄하고 사후수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1번 맞습니다 2번 공무원이 비공무원하고 짰어요 이런 거 나오면 33조 등등 떠다녀야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 전부에 관해서 뇌물수적 공동적으로 성립했다 뇌물의 선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3번 이건 틀린 겁니다 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 함정에 빠트려기 사람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서 금품을 공여했다 그래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으면 수례죄입니다 상대방이 함정에 빠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례의사를 가지고 수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취득했다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다 내가 맘대로 막 쓴다 그러면 뇌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9년도에 있었던 말 3마리 갖다 준 그 사건이에요 삼성하고 그때 대통령하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 3마리를 준 거야 근데 말 3마리를 줬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뭘로 평가한 거예요?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말 3마리에 대해서 왜냐면 말 3마리를 내가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뇌물로 본 겁니다 자 15번 형벌에 관련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4번인데 상당히 무지가 쉬워요 1번 보면 임의적 감경 존재하면 이거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최근에 있었던 2021년도 전환위체 판결이고요 자 2번 이건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를 상습으로 범환자에 대한 상습범 가중 규정에 따라서 2분의 1까지 가져갑니다 왜냐면 상습범의 상해죄 가중 규정에 특수상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3번 과료와 과료도 경과할 수 있습니다 과료끼리 더하면 되죠 몰수와 몰수도 경과할 수 있습니다 38조 1항에 규정돼 있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벌금형을 선택하면 안됩니다 왜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면 피고인이 금고해상의 허용선고마다 집행이 종료된 3년에 경과하기 전이다 안돼요 후범의 요건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징역, 금고형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택하면 누범과중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사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4번도 그래서 4번 중요한 문제 형벌론 16번은 위험한 물건인데요 2번 판례는 2번 판례가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16번에 1번을 보면 중형 자동차를 받았잖아 너무 귀엽지 않소? 소형차로 중형차를 받았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중형차를 들이받은 거야? 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할 당시에 두 차량 모두 정차에다 막 추발하는 건 뭐야 중형차 이렇게 가는데 뒤에 소형차가 야 너 출발해 갈 때 아니야? 콩!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서 들이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공기총은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겠지 4번 당구공 근데 당구공도 때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이 판례를 잘 읽어보면 그냥 수혜 때를 피해자의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 부위가 부어랑 상해를 가했다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가 당구공을 툭툭 건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구공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다분이 의도적으로 2번 판례를 아느냐 하고 낸 의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16번은 위험한 물건 17번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안 내면 낼 게 없어요 요즘은 요즘은 이게 트렌드야 주거침입체 2020년도에는 배임죄가 트렌드였고 2021년도에 횡령죄가 트렌드였고 올해는 주거침입의 해입니다 1번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도청장에 달려고 들어가는 거 이거 주거침입체 성립하지 않죠 이제 초원복지사건은 폐기됐고 범죄 목적을 위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출입으로 들어갔으면 침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판례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작년, 아니 올해 3월달 나온 판례 올해 3월달 동그라미 2번 이게 주거침입이죠 수요일 전에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강간했던 데에 쑥 들어가서 끼어 있으면 뭐 일단 들어가면 위호지도 당연히 주거에 포함이 되니까 그게 주거침입이 된 거고 3번 판례도 작년 9월 9일에 나온 거예요 집 일부를 챙겨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아파트에 차려가서 요구했더니 동생, 처제 애가 안 열어주더라 이거는 원래 내가 거의 공동주거자니까 손개하고 들어가도 뭐는 성립하지 않습니까 주거침입체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은 두 글자만 바꾸면 주거침입체가 됩니다 곤랏으로 바꾸면 주거침입체가 됐고요 타워크레인은 주거가 아닙니다 정답 2번 18번, 18번은 공모방해죁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를 내서 18번의 문제를 보시면 공모방해죁에 관한 제 설명이 옳지 않은가 1번 노조원들이 파업 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해서 부재 중에 유난류나 철판조약을 깔아놓았다 특수 공무집행 강해치상죄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유형력 행사 자체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로 가려면 뭔가 폭행이 존재해야 되는데 폭행 자체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2번은 징글징글해 죽겠습니다 절도, 상경, 강도, 실경 중강도 2번 됐고 3번,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의신청이 돼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한 데 그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점유 옮기는 등에 구체인 집행을 하지 않았대 그럼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이 정도만 가지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작위 명령만 위반한 거지 공무상 표시를 무효화시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은 틀렸습니다 4번은 혼나야 돼 이건 집행관이 유채동산을 가업료하면서 얘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가업료는 유채동산을 제3장한테 넘겼어 점유까지 이전에 또 그리고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업료인데 유채동산 원래 장소에 두면 다 용서돼요? 아니죠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맘대로 이거 쓰지 말라고 지금 표시 붙여놓은 건데 이 표시는 쓸 데가 없네 그럼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그대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둬도 상관없어 19번은 교통방해죄입니다 19번 보시면 교통방해죄에 대한 수는 옳지 않은 거 1번 목장 소유자 임시도로다 일반교통 육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땅이에요 그냥 잠깐 열어놓은 거죠 육로는 일반 공중에 왕내에 쓰여야 되는데 이거 잠깐 쓰라고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로가 아니고요 2번 이게 틀렸습니다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 송계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를 행사한 경우 약이된 물질적 해송이다 교량 건설 당시 부실 제작 및 부실 시공 행위 등에서 십수년의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역시 송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송계가 물리적으로 부서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훼손시킨 거지 사실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송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 이것도 교통방해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플랜 중에 하나인데 이미 차단이 됐다 할지라도 안목적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위보 상태 지속하면 공동정보에 성립할 수 있겠고요 4번 4번 판례는 굉장히 드문 판례종이랍니다 이거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 사안인데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갑은 예인선 선장 을의 출항 연기 권위를 묵살한 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상이 예인선의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무리하게 운항한 결과 추락했다 이건 주의물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겠네요 공동정보될 겁니다 20번은 문서제고요 20번의 문서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이 시험의 특징은 정말 S급 하려면 다 갖다 냈어요 20번 1번 보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라고 되어있잖아요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속성이 없어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은 그냥 화면 컴퓨터 상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의 계속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2번도 맞는데 왜냐하면 소속 공무소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무소의 계약에서 주부식의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한 비공무원이 영양생의 명의를 위조했다 이거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공문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공문서 아닌 사문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는 대행하는 사람이 작성한 거잖아요 이거 공문서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3번 판례 3번 판례는 1977년도 판례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부동산 계약서 두 개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나오니까 문서죄는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계약서의 왼쪽 칸 바깥에 쓴 거야 자단 난 외잖아 말도 되게 어렵지 왼쪽 칸 아래 바깥에 전기 부동산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전세 계약은 의리 승계한다 전세금 반환을 부하기로 함 이게 원래 없던 내용이야 계약서는 있어요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이 됐어 그런데 그 내용을 바꿨어 위조야 변조야 변조입니다 이건 변조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권한 없이 가폐라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아내겠다 이건 사문서 변조죄입니다 왜요? 계약은 멀쩡하게 성립이 돼 있다니까 거기다가 장난질을 한 거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는 맞잖아 자기도 계약이 당사자니까 이 판례는 옛날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고요 4번 세금 계산서 당에 공급받는 자는 문선형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미조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자 21번은 실행의 착수고요 22번은 재형법정주의입니다 이건 총론인데 21번은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 그 다음에 22번은 재형법정주의 이 두 개는 문제가 되게 간단합니다 실행의 착수부터 보시면 자 기억을 보시면 병역법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은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갖춘 경우다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만 받았으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뭘 해야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착수가 아닙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답이 3번 아니면 4번인데 리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참 그지 않습니까? 리을 보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오 유치권 뭐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고만 했습니다 리을 맞네 정답 4번입니다 되게 웃기죠? 니은 디귿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봐야지 니은 오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량도에서 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에 중도금 받은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받아보자 괜찮습니다 왜? 배임제의 주체는 될 수 있어요 왜? 1차 매수인한테 중도금까지 받았을까 주체는 되는데 배임의 결하려면 2차 매수인한테 뭘 받아야 돼요? 중도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네 디귿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다 집행 절차에 개신청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 신청을 했을 때 이 신청은 유치권 신고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 각이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니은 자 22번에 1번 판레도 굉장히 중요한 판렙니다 노역장 유치 그 실질이 신체의 자료를 박탈하는 것이다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벌 불속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노역장에 가둬놓는 것은 그냥 신체의 자료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벌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된다 라는 원칙의 적용의 대상이 되고요 자 2번 공개명령제도는 그냥 보관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음 틀렸습니다 자 집행유의세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이 범죄행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시에 신설이 됐대요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해도 괜찮습니다 보안처분은 사회봉사 명령 같은 어떤 형벌 대체적 효력을 가지거나 이럴 때만 소급이 안되는 거고 원래 의미의 보안처분은 소급해도 됩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4번은 이거는 소급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형벌이 세진 것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정답 3번 자 23번의 증거 비조죄입니다 증거 비조죄 이거 정답은 3번인데 이 23번 판례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증거 비조죄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데 증거 비조죄가 최근에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23번은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1번 증거 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의 성인협에 관한 것 형 또는 징계의 경중의 관계는 정상태고요 2번 위조는 증거 비조죄의 위조는 문서 비조죄의 위조와 달라요 증거 비조죄의 위조는 약간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다 물론 문서 비조죄도 권한 없는 자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증거 비조도 비슷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증거를 가짜로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인데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한다 작출은 만들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작출한 행위도 증거 위조에 해당이 되고요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증거의 조죄에 증거에 해당한지가 작성권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 위조 한 대다 초점을 맞추는 거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3번이 틀렸는데 3번 판례는 잘 보셔야 돼 2021년도 판례입니다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에 대한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야 증거 위조입니까? 이때도 안됩니다 둘 다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가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내용에 대한 아무런 허위가 없으면 증거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주장 뒷받침해도 증거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위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하고 3번하고 연결선상에서 2번 3번이 죄다 2011년도 2021년도 이 판례들인데 증거 위조의 포인트 자체가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다에 초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은 맞아요 참고인이 말로 떠들잖아요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 위조제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24번은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손괴채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24번은 손괴채 문제입니다 이거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1번에 그래서 걔가 답입니다 포도주 원액이 부패했지만 쓸 수 있대요 식초 안 먹고 싶지만 재물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채가 될 수 있다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갑이 자신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조장 공장 건물 중 국냉식 저온창고로 손괴채을 개조했다 철거를 채워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싹 다 치워버렸다 재물손괴채 3번 어느 문서에 대한 종례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사용상태 제거 변경시켜는에 불과하다 손괴 은닉까지 안 했다 그럼 문서를 손괴했다고 볼려지가 없다는 거고요 4번 쪽파사건입니다 쪽파는 이름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명인 방법 갖추지 않았다 그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괴채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잡동사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내다가 한 문제 남아가지고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의 행위와 그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가범부터 봅시다 장무리 기금사에 매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장무리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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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사람은 게임 끝났습니다 가번은 동그라미 옳시다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네 그럼 나 같으면 답원을 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슬픕니다 그래서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않냐 보관하는 참고의 의뢰 진술서 돌려달라 갑의 부탁받고 없어도 수사에 진영이 없겠다 스스로 판단 내어주면서 의뢰하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 그래서 갑의를 받아서 의뢰하게 보여주고 찢어버렸다 공용서류 무였잖아요 아니요 이건 진술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용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소에서 안 쓰고 폐기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공용서류를 무효화시켰다 보기 힘들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니은 어디가 틀렸어요 공무원이 갑의 자신의 승무와 관련한 상대방이 단지 자신이 진영한 재산물을 위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상대방 공무원의 지휘에 따른 직무에 관해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대가로서 요구에 응했다 이게 강요죄입니까 강요죄가 되려면 폭행협박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지 않고요 이것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라버는 수리방해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입니다 수리방해자가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에서의 PVC 배송을 토사로 막았다 수리방해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는 마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흥분해자 길이